경북 도민방송회의 설현지 기자입니다. 대구대가 수행 중인 차세대 반도체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대해 안내하고,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 학생 모집을 위한 부스도 운영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위한 증명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이미지 메이킹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한편 대구대는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대는 지난 2021년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선정돼 서울대 등 7개 교와 함께 차세대 반도체의 컨소시엄 대학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구대는 2017년부터 채용연계원 반도체 직무 교육 프로그램인 반도체 직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해 교육생 55명 중 45명이 취업했으며 지금까지 총 36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창원구 대구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장은 이번 취업 박람회가 국가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 취업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각종 채용 정보와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준비를 돕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 산업 수요에 맞는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